샬롬! 오늘은 다섯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꽃집에서 원해식물들 그리고 여러가지 식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아신스도 보이구요 크로코스도 보이고 봄철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이식에 나오는 식물들입니다. 히아신스는 향기도 좋고 좋습니다. 가정에서 사가지고 해볼만 하죠. 그리고 봄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펜지입니다. 노란색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퓨리물로 주리한도 많이 쓰이구요. 원래 이름은 팔레노포시스 입니다. 보섬란이 편하게 우리가 보섬란이 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서양란의 대표적인 신비디움 입니다. 노란색이 아주 이쁘죠. 그 다음에 옆에 보세란도 좀 보이구요. 뒤에 노란색 산세베리아가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스투키 도 보이는데 이거는 산세베리아 스투키 입니다. 시클라멘도 이식에 아주 이쁘게 잘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이구요. 크로톤도 보이고 공오나무들도 보이고 꽃집에 여러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특히 관여물들이 이렇게 뒤에 많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 드리기가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행운목인 드라세나도 보이구요. 드라세나 종류들이 여러가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켄차 야자들도 보이고 홍콩 스페렐라도 보이고 천연금도 보이고 관원죽들도 보이고 야자류도 보이고 소철도 보이고 고무나무류도 보이고 있습니다. 떡갈 고물나무, 팔손이 보이고 봄설란입니다. 봄에 이 식에 많이 나오는 식물이죠. 봄에 봄에 이 식에 많이 나오는 식물이죠. 존로보이고 오늘 유통무형이 백설공주래요. 원래 그냥 눈꽃입니다. 이 집에도 이렇게 다육이와 설인장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식물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아직 제가 공부가 미흡해서 식물들을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구요. 인터넷이라 보면 훨씬 더 이름들이 많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구요. 요즘은 식중식물들도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꽃집들이 보면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유통시키는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부르는 식물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이 안맞는 것들도 종종 눈에 붙어 뜨입니다. 시네라니아는 꽃이 되게 화려하고 여러 종류가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도 야자류들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과룡죽도 보이고 드라사나 콤팩타 도 보이고 있습니다. 연산홍도 이렇게 화분에 이쁘게 꽃이 피었구요. 여기도 시네라니아입니다. 화분에 지금 그 향기좋은 브리저도 있구요. 그렇게 모양은 없지만 스킨다브스스도 있구요. 호야도 있구요. 작은 야자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화해 센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유용한데 경주나 이런 소도시는 이런 것들이 자주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늘 이용하는 요즘에 공중에 이렇게 달아도는 것들이 인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틀란디시아가 많이 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구요. 꽃들도 사실은 유행을 좀 많이 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본동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자주 바뀌는 최애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라서 지금쯤 꽃집들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쁜 꽃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꽃을 한 송이라도 사시면 이런 재배를 하시거나 생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감사하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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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